나랑 사귈래? 나랑 사귈래? 우와! 최악이야! 최악이야! 사랑인지 우정인지 헷갈립니다. 죄랑 있으면 제 본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되게 편해요. 심지어 유머코드도 맞아서 통화 한 번 하면 깔깔대고 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제 절친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야야, 너 게랑 사귀냐? 에이, 아니야. 그럼? 썸 타는 거야? 썸?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 그냥 친구야, 친구. 근데 우리 이거 친구 맞나? 스스로 헷갈려, 안? 그치? 너도 헷갈리지? 아니, 근데 나 걔를 봐도 설레지도 않고 뽀뽀는커녕 숨잡는 상상도 안 되는데? 으, 나 방금 상사했더니 통화 와. 그럼 너 걔가 애인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겠어? 야, 근데 그건 생각해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다. 그냥 솔로로 평생 살면 안 되나? 야, 사람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뭐 그런 거냐. 절친과의 대화 이후 머리가 너무 아파졌습니다. 걔한테 애인이 생기다니.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이 아니라 화가 나는 정도예요. 이 감정 도대체 뭘까요? 이것도 사랑인 건가요? 아님 좀 과한 감정?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사실 사연을 들었는데 이러다가 학생 때는 좀 많이 사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학생 때? 조현영 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짝꿍이 되자마자. 너 마음에 든다. 사귈래? 되자마자? 사귀었어요. 2주를. 사귀자 하고 통화하니까 안 맞고. 유머코드 안 맞고. 성격 안 맞고. 다 달라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2주 뒤에 헤어졌죠. 지금 이 친구는 통화하니까 유머코드도 너무 잘 맞고 다 잘 맞았잖아요. 저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 저는 항상 2주이고. 굳이 나누자면. 얘는 나랑 술 먹는 친구. 얘는 여자. 이렇게 둘로 약간 저는 나눠요. 그 외에는 철벽. 제 3구역인 거야 이거는? 거기는 이제 내 관심 영역 밖. 아 이렇게 또 선을 긋는 거야? 네. 우연찮게 마주칠 때가 있는데. 철벽을 치시더라고요. 그냥 저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 예? 오 대박이야. 이거 없이 이거 없이. 차갑게 느꼈다는 거 아니야. 저는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내가 가면서. 저 연락처 좀 주세요 하고 갈 수 없잖아. 아니 연락처를 굳이. 굉장히 시크하시구나. 은근 철벽남이긴 해요. 그럼 나랑 사귈래? 그럼 나랑 사귈래? 그럼 나랑 사귈래? 최악이야. 최악이야. 침뱉해도 되게. 왜? 나는 옛날에 동아리 밴드 했었잖아. 보통 동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 게 되게 많아. 나 이 노래 하고 싶은데. 야 이 노래 안 돼. 불이 엄청 치고 박고 싸우고.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고. 쟤 때문에 나 동아리 금만둔다고 그러고. 쌍욕하고 싸우고 그랬거든. 근데 어느 순간 둘이 결혼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보통 그런 경우에. 전혀 이성을 안 보다가. 갑자기 딱 도와준다거나. 그럴 때 갑자기.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스위치 딱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나 봐. 비 오는 날이면. 그러니까 우산 하나로 같이 쓰는데. 로맨틱해. 우산은. 그런 것 같아. 진짜 한 사람이 완전 다 져져 있어. 반이. 아수라가 돼 있어. 했는데 여기 막 물미역 내리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딱 이제 실내 들어가서. 어머. 나를 이렇게 씌워주려고 저렇게 했어? 그게 더 스킨쉽보다 더 심쿵이겠다. 심쿵. 선배가 왜. 머리 쓰다. 나는 그거 이해 못 하지. 멋있다. 너무 싫어. 글쎄 나는 그거 실제에서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만화책에 나오는 거야. 그런 거. 그거는 좀 궁금해. 좀 친 친해서 연인이 되는 게. 좋을까? 좋은 게 많을까? 나쁜 게 많을까? 편하겠지. 서로 알 거 다 아니까. 막 뭔가 이렇게 막 재고 따지고 할 필요 없잖아. 근데 그게 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어. 설레질 않을까. 너무 편해서.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먹으러 가거나. 우리가 뭐. 만약 여행을 갈 때. 어떤 식으로 얘는 있기를 좋아하는지. 협의하지 않아도. 항상 평온한 데이트를 즐기겠지만. 서로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싸움으로 바로 점프를 하게 되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얘가 그냥. 어 나 지금.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 한마디를 해도. 이게 진짜 얘가 바빠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얘는 바빠서. 지금 전화 못하는 애가 아니면. 저는 또 생각 드는 게. 저는 친구라는 관계랑. 연인이라는 관계랑. 저는 완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막 친구로서 많이 알던. 익숙한 것들이. 연인이라는 관계로 됐을 때. 저는 또 엄청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아니 권쌤은 어때요. 근데 일단 헤어지면. 좀. 제일 친한 친구를 잃는다는 거. 그게 제일 좀. 단점이 아닐까. 그럴 수 있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해. 그 사람을. 그래서 친구라는 미명하에. 계속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경우. 너무 소심해서. 고백을 딱 했는데. 너 뭐야. 난 아니야. 그런 경우가 많죠. 차이구만. 그런 경우가 어떻게. 그러니까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라는 노래가. 아픈 거 아니야? 아 씨. 고백하니까 망했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이거잖아. 알지는데. 근데. 야. 너 이러다가 거미 씨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미라도 될 걸 그랬으니까. 오시면 어떻게 할 걸. 거미 그대 돌아오면. 너무 좋아해요. 아 사랑해. 진짜 그래서 친구라도 됐어. 그래도 속마음은. 계속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 응. 그런 마음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 누가. 제3자가 나쁘다 좋다고.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봐. 저 안에 있으면. 나는 그건 위험한 거지. 막둥이가. 내심. 있는데. 응. 정말 그거를 되게. 방어적으로. 아닌 척을 하면서. 저쪽에서 먼저 하지 않으니까. 난 절대 안 하겠다. 성숙하지는 못한 마음인데. 혹시 그런 마음이면.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솔로 되는 게. 그냥 좀 짜증 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 나는 혼잔데. 응. 너만. 행복하겠다고. 약간 이런. 아. 그치 그치. 심술. 이게 우리가 맨날 보고. 이런 사이인데. 그게 나한테 좀. 소원해질 거라 생각하면서. 유화적이지만. 좀 심술이 나고. 배알이 꼬이고. 그러면 나보다 이제. 저 사람이랑 비밀을 더 나누겠네. 하면서. 그런. 질투감정의 우정에도 있긴 있거든. 좀 배아픈 느낌. 그런 거 아닌가. 이거는 종 아니면 사랑이야. 종. 너는 내 심술이 종이야. 그래. 감히 네놈이 다른. 다른. 다른 주인한테 가겠다고. 이거. 너는. 이 심폼 너무 잘못된 거잖아. 내 분위기 맞춰주고. 내 다 해주던 이 종이. 네가 지금 딴 데로 간다고. 이거잖아. 그래.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자면. 그런 심술의 마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야. 상대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를. 못 견뎌하는 거잖아. 이게 과연 우정일 수가 있어? 이거 우정이겠다 싶었던 게. 스킨십 상상인데. 토 나온다 정도까지 말이 나왔잖아. 아무튼 이상할 정도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킨십은. 안 해봐서 그런 거고. 상상했을 때. 토가 나온다랑. 근데 너무 약간. 토 나온다는 표현이 되게. 좀 과장되게. 그래.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그러면 좀. 아 나는. 아니야.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토 나올 것 같고. 너무 싫고 이게. 저 심연에 뭔가. 사실 호감이 있는데. 그렇지. 약간 부정하는. 그런 게. 아예 없진 않지 않을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네. 근데 여자는. 진짜 그게 있어? 이 남자랑. 사귄다 만다를. 결정하는 기준에. 내가 이 남자랑.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있다는데. 리트머스처럼. 생각할 수는 있지.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의도치한 스킨십 때문에. 호감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클리시하잖아. 나는. 우리 막둥이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길을 이렇게 걷다가. 좀 좁은 길이야. 이렇게. 팔이. 이렇게. 근데 이게. 닿았을 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 뭔지 알아? 닿았을 때. 끈적끈적. 지금 사이사님이 너무 불쾌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닿고 그냥. 약간. 기분이 괜찮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음. 진짜 싫어하는 닿고. 아이씨. 죽여버린다. 거리두기 해. 아. 떨어져서 걸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근데 나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킨십이. 사랑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맞아. 스킨십으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이 사람의 뭐. 취향이 나랑 잘 맞아서. 이것도 사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랑에. 스킨십이 꼭. 무조건 포함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파란색을 받고. 장이 일에 좋은 프로페셔널이 있으면 좋겠고. 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고. 술을 이제 나랑 좀. 반반을 마셔줄 수 있기만. 술을 즐기지 않아. 그리고 그 심리학이 있어. 이게 나는 너무 동감했던 게. 같이 의자에 앉아있어. 그 부스형 의자 같은 거야. 팔 이렇게 펴야지 편한 사람도 있잖아. 내가 이게. 저는 약간 70 정도의 호감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상대가 팔을 뻗었는데. 그냥. 그게 나쁘지 않아. 그럼 그게 약간. 70의 호감. 그거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생각이 나. 어. 근데. 이러고 있을 때. 진짜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어. 맞어. 여기서 무슨 전파가 나오나 봐. 우리가. 전 시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뭐. 하얀색의 완전 그냥 우정과. 빨간색의 사랑.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라덴신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근데 완전 새빨강이 되게 싫은 거야. 그 온도에서만. 계속 만나고. 쉽다라는 거는. 왜.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책임감까지는 싫다. 어떤 룰이 생겨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좀.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그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 맞아. 그런 게 뭐. 뭐가 있을까요. 공황메이트 시즌3의 히트 단어는 이걸 것 같아. 뭐야. 어떤 건가요. 프로프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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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친구인 척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프로프렌더. 프로프렌더. 하이에나도 아니고. 너무 부럽하다. 진짜 하이에나 같은 놈이야. 프로프렌더들은. 대부분 맞장구를 잘 맞춰줘. 한 아이는 심심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좋은데? 근데 실제로 그 심심이가 행동도 해. 밥 먹을래? 나와줘. 얼마나 좋아. 뭐야. 야 근데 나는 그게. 아마 프렌더도 좀 있어. 아마. 아마 프렌더. 아마.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근데 말은 못 할 거야. 근데 이 사람 계속 옆에 있고 싶고. 고백은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친구도 있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러자. 야 이 새끼는 프로네. 안 하네. 아 이 새끼는 안 하네. 프로 안 하네. 우리 다 해 주자. 사연에서. 후프 아프.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 결론을 내보지 않는 이상은. 정답이 안 나오지. 뭔가 되게.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막둥이가 잘.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 자기 마음을. 어떤 쪽에 기우는지. 그냥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때는 뭐.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내 마음이 그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내 마음이 그래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친구? 네. 프로 프렌더네. 프로 프렌더네. 저 새끼. 저 새끼. 네.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냥. 네네. 아 네네. 가만히 가랑 앉아있던 마음에. 꺼내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맘을. 속이면서 사니까. 마음이 그래 참 이상하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 시간이 걸리나 봐 잠잠이 나지 우리였다는 게 애써 외면할 수 없이 문득 그런 때가 와 이런 생각들이 다